오늘은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인 드마크 대시양 단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전체에서 용인시가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롭게 분양 예정 단지가 발표될 때마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순위로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기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태형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시양이라는 브랜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해오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작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종합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객관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의 309번지 일대죠. 용인 8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공급 세대수가 1308세대이고 그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1069세대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공급형형은 전용 51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전용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을 위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장보직 공급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으시고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 단지와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광역입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시면 수지구와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이런 순서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펼쳐져 있죠.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면적이 가장 큽니다만 아파트 시세를 놓고 그 위상을 살펴봤을 때는 수지구나 기흥구 대비 처인구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인구가 용인시라는 곳의 본류이긴 합니다. 과거에 용인시가 처인구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수지구와 기흥구가 일종의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지구, 기흥구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라든지 또 변화된 세월에 맞는 도시 개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로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도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경부고속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고 또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직접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지 기흥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처인구의 드마크 대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아파트 시세를 점쳐보시기 위해서는 앞서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과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지 기흥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격차를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를 놓고 보셨을 때 수지구의 성봉용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34평형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14억에서 14억 9천 5백만원 이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흥구는 기흥역 더샵이 34평형 8억 7천만원에서 10억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역북 우미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5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 9백만원 사이에 가격이 매겨져 있죠. 격차가 꽤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처인구가 앞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수지 기흥을 조금 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드마크 대시장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 분양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사례를 한번 같이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두 번째 강의도 이어서 계속 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입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망을 보시면 전철 노선망을 보시게 되면 드마크 대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 노선은 경전철이죠. 용인 에버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버라인 중에서 운동장 송담대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편이죠. 도보로 이동했을 때는 한 12분 정도 운동장 송담대역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에버라인이 2013년도에 개통이 되었죠. 현재는 처인구를 비롯한 용인 내부에서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분당선까지 기흥역과 연결이 되죠. 분당선과 환승을 이루면서 분당권역으로 판교나 혹은 서울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에버라인의 교통 노선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자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예정된 GTX-A 노선이 개통되는 그 시점에는 GTX 노선과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 노선으로서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2024년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용인 드마크 대시장의 입주 시기도 2024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입주와 또 중요한 GTX-A 노선 개통이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더라도 용인 중앙공원이라든지 용인 초등학교와 같은 필수 시설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아파트의 차후에 전세가와 매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에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업무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별로 없죠. 근데 역시나 현 시점만 놓고 평가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2024년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진행 단계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모든 승인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고 2024년 전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이 드마크 대시장의 입주 시기와 또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즈음해서 직주군접 수요를 노리고 이 지역을 찾는 전세나 매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고용인구가 중요하겠죠. 단순한 인구 수의 증간보다도 실제 그 지역의 직장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고용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지 기흥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처인구가 반도체 클러스터까지의 접근성 만큼은 처인구 자체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지 기흥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처음으로 가장 부동산 시세를 결정짓는 그 요인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장인들의 수요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처인구의 시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가격 분석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인구는 아파트 시세 분석이 다른 지역 대비 쉽지 않은 것이 신축 아파트의 비교 대상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평가를 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을 평가할 때와는 약간 달라야 할 것이고 조금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실 부분, 입지와 관련해서 체크를 해두실 부분이 바로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는 광역시와 그리고 도에 딸린 일반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일반 시의 상태에서 특례시로 변경이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과거와 달리 지방세 상당 부분을 이 특례시에서 직접 수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상당수의 그러니까 중요시설의 계획이라든지 실시에 있어서 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적으로 특례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부분이다 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용인 드마크 대시장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하지는 마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특히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에는 토지 투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부동산들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획부동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천지개벽할 그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객관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 초기에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격해서 청약 전략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mmissary